네 다음은 되게 또 이제 희귀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국힘당의 장해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최고위원까지 했습니다 직무와 상관없는 사생활의 영역에서까지 도덕적으로 오른 인간상이 강요돼야 하는 것일까?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찝적대는 사람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인다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라고 얘기해서 지금 난교예찬이라고도 불려요 사채들이 예찬이어서 사채들이 예찬이어서 사채들이 예찬이어서 사채들이 장령의 달인들이 돼요 난교예찬 사건이 지금 터졌는데 지금 국힘당에서는 전후 맥락을 들어보니 취지가 이해가 된다 그래서 공천취소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냈고 이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도덕성보다 전문성 있으면 도덕성 상관없다 이 얘기거든요 왜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이명박의 18번이었잖아요 그러네요 이명박이 탄생할 때 전과 구범인가 그랬잖아 14범인가? 14범인가? 아 전과 14범인가? 그러다 보니까 도덕성 논란에 휘말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명박이 내세운 게 그거거든요 도덕성보다는 전문성이다 도덕성이 좀 없으면 어떠냐 전문성이 있으면 되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결국 그 당시에 민주당의 경제 무능을 질타한 측면이 있어요 경제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신자유주의 여파로 국민들의 이 돈에 대한 욕망은 또 최고조로 달아올랐던 때입니다 이명박은 그거죠 잘 살게 해주겠다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도덕적인 사람 뽑아서 가능한 것보다는 나 도둑놈이지만 정과자지만 날 뽑아주면 부자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넘긴 때 썼던 논리가 바로 전문성이에요 도덕성이 아닌 전문성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부자 다 됐나요? 아니요? 아니 이제 속았잖아요 이명박만 부자 되고 끝났습니다 우리는 다 속았잖아요 자 이 얘기에서 핵심은 전문성 부족과 도덕성 부족 중에서 뭐가 더 나쁘냐 도덕성 부족 네 전문성이 부족하면 개혁을 추진하거나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전문성이 떨어지면 잘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도덕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한 데로 가겠죠 국민 등골 빼먹겠죠 그러니까 개혁은커녕 국민들 등골 빼먹겠죠 자 도덕성 없는 사람이 왜 권력을 잡으려고 그럴까요?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도덕적인 일을 하려고? 아니요 비극적인 일을 해도 무마시키려고 쉽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 권력 잡는 이유는 돈 끌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권력을 이용해서 고속도로 휘게 한다든가 이런 짓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국민들 잘 살게 해주겠어요? 관심 없죠 자기들 배만 채우겠지 그래서 도덕성이 없는 사람들이 만약에 권력을 잡으면 국민들은 완전히 거덜나는 거예요 주머니 다 털리는 거예요 국민들 등골을 빼먹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도덕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인류가 도덕이라는 걸 왜 만들었을까?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만든 집단적 행동 규범이 도덕이거든요 한마디로 공동체를 위해서 만든 게 도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도덕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도덕하다는 얘기는 공동체의 유지에 관심 없다 너는 관심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침해하는 사람이죠 그 규범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이라는 말과 통해요 부도덕하다는 말은 이런 사람이 전문성이 있으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반사회적인 행위만 하겠죠 반사회적인 행위라겠죠 사회에 엄청난 해가 되겠죠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해야 된다면 도덕성을 선택해야 돼요 적어도 이 사람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짓을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데 이게 장해찬이라는 사람이 재미있게 얘기했잖아요 도덕적으로 오른 인간이 강요되어야 하는 것일까라고 해서 강요라는 표현을 썼어요 도덕성은 강요되는 게 아닙니다 양심의 기초에서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이 도덕이에요 이 사람 장해찬 같은 사람들은 강요되겠다고 생각하는구나 양심이나 도덕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그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 저도 생각했더라고요 아예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하고 색깔이 아예 다르다 이해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윤석열 같은 사람은 양심이 없단 말이에요 양심이 불량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의 양심은 딱 그거거든요 혼날까 봐 처벌이 무서워서 조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처벌 공포가 사라지면 일탈 행위를 멈춰지겠죠 이 사람들은 처벌이 무서워서 도덕규범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강요당한다고 느껴요 그런데 우리는 강요당한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아니죠 우리 원희룡처럼 길가에다 오줌 안 싸잖아요 술 먹고 따로 배우지 않았지만 나쁜 일 하려고 하면 망설여지는 게 인간인데 양심 때문에 양심이 제대로 형성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줌 안 싸요 그런데 원희룡은 오줌을 싸고 싶은데 강요당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도덕이 있어 가지고 도덕이 왜 있어 가지고 여기서 내가 오줌 싼 걸 갖고 난리야 내가 좀 싸겠다는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장해찬한테서도 드러났다 강요라는 표현 자체는 도덕과 어울리는 단어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남교파티 예시를 들으면 왜 이런 예시를 들죠 자 그 얘기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상상력인데요 사람의 상상은 심리와 경험의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80년대나 70년대에 SF영화들 보잖아요 그러면 막 순간이동도 하고 비행선 우주비행선에 나와서 하늘에 막 떠다니고 그러죠 그런 게 나오는데 그 우주비행선 안에 화면들이 뭔지 아세요 CRT 모니터라고 있죠 80년대 때 했던 80년대 뒤통수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게 더 서 있어 비행선 안에 아 무거운데 이 사람들이 우주비행선도 상상하고 다 상상했는데 컴퓨터 상상이 안 됐구나 평면 평면 TV 상상을 못한 거예요 화면을 평면으로 만들어서 놓는 사람도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첨단 우주선을 묘사하면서 모니터는 모니터는 이만한 걸로 뚱뚱이 모니터 옛날 뚱뚱이 모니터 갖다 놓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터치식이 안 나오니까 다 버튼이에요 그렇죠 그럼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70년대 80년대에는 SF적 상상력을 아무리 발휘해도 그걸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감이 안 잡히니까 도저히 그런 평면 모니터에 대해서는 상상은 특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원시인이 달나라가는 상상을 할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장혜찬이라는 사람이 이런 경험이 있든가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아니면 적어도 그런 상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난교라든가 이런 상상을 많이 하셨나 봐 이게 약간 이또이름이랑 비슷한데 예를 들은 게 많이 접했던 거 평상시에 생각하던 거 아니면 그런 욕망이 강하든가 뭐 그게 있으니까 지나가는 말로 툭 나왔지만 이런 엉뚱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접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꺼내지 않는 날 안 나와 이런 얘기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거나 그런 욕망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했을 때 이렇게 툭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혜찬은 자기 머리를 좀 해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의 성적 욕망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 웹소설 작가 출신이잖아요 그런 소설을 많이 썼나 그런 소설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야설 야한 소설 그래서 그 논란이 됐었어요 아이유랑 김혜수를 그대로 이름을 가져와서 야한 소설을 쓰던 놈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속 그런 생각만 있는 바 그렇구나 그게 맞네 그런 생각을 맨날 하니까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12세 금지라고 써 있었는데 소설 자체는 근데 내용은 더 수위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죠 맞네 머릿속에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정말 소설의 한 장면을 그리듯이 계속 네 정말 더러운 자입니다 그런 소설을 썼다는 것도 본인의 욕망이나 경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웹소설 작가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포르노 작가 소설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떤 상상을 하든 자유로울 수 있는데 사생활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미 아까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 영역을 벗어난 것 같고 선생님 말씀처럼 이 사람이 말하는 도덕성의 예시가 너무 수준 낮은 예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뭘 논의하라는 건지 이명법보다 더 엽기적이죠 수준이 진짜 처참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부산 수영구 후보거든요 공천된 후보에요 부산에서 잘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7 214 224 214 215 235 감사합니다.